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씨가 결국 포기를 했네요. 이해를 하는 편이죠. 여러 가지를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인생이 기니까 본인이 아마 대통령하고 책을 지는 것보다는 이 손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나경원씨의 출마를 바라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소신이 없냐 그렇게 아마 또 비난도 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나경원씨 입장에서 본인이 잔고했을 것이고 어련히 알아서 결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수살은 아름답게 썼죠. 화합 단결 위에 용감하게 내려놓 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쓰고 뭐 이게 끝이 아니다. 뭐 또 이제 신문들이 또 가혹하게 평가를 하죠. 추락한 나경원의 패착 마지막 다리는 불사르지 않았다. 대통령하고 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린 이상민 의원은 나경원이 불의에 굴복할 거면 정치는 왜 했냐 뭐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뭐 세상에 본래 뭐 자기를 아닌 경우에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이 정치하기 힘들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중앙일보는 아주 가혹한 논조를 퍼붓네 지지율 1인 나경원의 추락 뭐 추락은 무슨 추락인고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좌파들이 좀 비열하지만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당도 음해하고 원모하고 그다음에 이 뭐죠 무리를 지어가지고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상대방을 꺾고 그런 경우들이 뭐 한국의 보수정당도 마찬가지죠. 사색당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한편을 본 건 나경원 씨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정치판에서 어떻게 정적을 제거하는가 이런 부분은 아주 뭐 라이브 쇼로 본 거죠. 어쨌든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저는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어느 정도 논평하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일 만에 당근 경쟁 무대에서 퇴장을 했는데 그래도 막판 불출마가 그의 정치적 퇴로를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신문들을 보게 된 모두가 소위 핵심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마지막 결론이 대부분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중진급 이런 인사들 다 마찬가지인 게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일체 검기시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다 뭡니까?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그럴 듯 한데 마지막 결론은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뒤 국회로 다시 입성하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의 현실적인 과제인데 전당대 불출마를 통해 국민의힘 주류와 연결다리가 완전히 불사라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나경원 전 의원은 결국 이 정부의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총선 경쟁력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서울 흠지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을 대체할 카드가 쉽게 있겠는가 내년 총선의 국민의힘 주자로 또다시 나설 것이다. 내년 총선의 여러분들 결과는 2020년 총선 결과를 결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조작범들과 선거사기범들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지 국힘당이 무슨 후보를 잘 내고 국민들이 많이 찍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당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4.15 총선 당시에 서울에서는 불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1% 미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총득표율 기준으로. 그런데 압성으로 여러분들 다 밀어줬지 않습니까 선거구별로 여러분들 조금씩만 조작을 하게 되면 경합지역은 다 민주당이 가졌습니까 그거를 어떤 언론사도 그거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에 있는 여권의 수뇌부들도 전혀 뭡니까 실제에 일어난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겁니다. 저는 한 개인으로의 삶이나 아니면 조직의 장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명한 선택과 대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상황과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모든 결론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대안은 다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경훈이가 본선 경쟁력이 있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4.15 총선 여러분들 2024년 총선 당시에 여론 조작이 얼마만큼 매끄럽게 잘 되냐 그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지도가 어느 정도 유지됐냐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조작값을 10%를 열 건지 25%를 열 것인지 35%를 열 건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가 미니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조작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작자들이 뭐죠 지도자를 선출한 나라는 거죠 그 결론이 여러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뭘 하는 겁니까 조작범들이 뭘 결정한지를 가르켜 주는 거 아닙니까 2월 첫 주에 여러분들 두 건이 나온 게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조작범들과 선거 사기범들이 어떻게 260만 표를 만들어서 뭡니까 격차를 벌렸는데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260만 표를 24만 7077표를 줄였으니까 얼마만큼 조작을 했습니까 240만을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쑤셔 넣었냐 어디서 도둑질했냐 그걸 밝힌 것이 2월 첫 주에 나오는 것이오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뭐죠 조작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4권 5권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역겨운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정직하지만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대통령이 국사를 결정할 때 국회의원이 무슨 발언을 할 때 정직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발언 정직한 발언과 솔직한 발언의 가장 기초는 사실 위에 뭡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 뭡니까 똥 밟은 것처럼 그 문제를 피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안 본 것처럼 에라이 인간들아 뭐 하려고 사노 밥은 왜 먹나 나라가 망하면 너희 새끼들은 다 안 정할 것 같냐 잘 해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도독질했는데 그 집에도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자도 있을 건데 그 애들 앞날이 네가 도독질 한 것처럼 그렇게 장장할 것 같냐 그렇게 내가 묻는 겁니다 기자가 내가 써놓은 글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과 핵심을 전혀 언급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소설을 써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하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하면 다 십시일반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침묵했던 국민들도 책임을 지고 부역했던 정치인들도 책임을 지고 또 부역했던 대법관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정말 참 공박사님 응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응원받고 응원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죠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니까 이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의 문제고 방송 안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열을 받는 거는 모르면 되는데 안 봤으면 되는데 외면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도 좀 더 여러분들 비겁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인 거죠 나도 여러분들 뭡니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것 척하고 먼 산 보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성정 자체가 그게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경훈이 성적표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동작구월에 판사 출신의 이수진이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경훈이 성적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구월에서 4당 제5동 이수진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도 14.6%입니다 얼마나 도덕질했으면 관내 사전투표에 뭡니까 전산프로그룹을 명예해 얼마나 표를 쑤셔 넣어줬으면 오차범위를 0에 3% 크게 넣으면 14.6%이니까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나경훈은 13.5%가 마이너스값이 나옵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전국을 도배했는데도 대법관 3명이란 양반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과 보다 크거나 작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치료진 보궐선거와 대선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다 조작을 했으니까 같은 거지 이거를 윤석열 정부도 덮자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면 내가 이수진이 되든 나경훈이 되든 저한테 이런 밥 안 먹기 여러분들 얻어먹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짐승이 아니고 나는 동물이 아니고 검수가 아니니까 옳고 그름이란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뭡니까 만연한데 뭘 연금계획을 해 이런 불법과 부정과 여러분들 이 불의가 만연한데 무슨 노동계획을 해 이런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이런 만연한데 뭐 과학적 사고를 해 이런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여러분들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인류 국가를 건설해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아버지가 여러분들 직업이 도독질하는 건데 자식들 이름 들어가 가지고 너희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경훈이 이름 성적표가 이겁니다 이 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누가 담당한 겁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겁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선거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 누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에 누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담당자들하고 일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세상에 여러 일이 있지만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멈춰 쓰레기통에 버리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새로운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국민들 함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발표하는 이런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서 무슨 연금개혁을 해 과학광국이 돼 노동개혁을 해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 득표수가 여러분들 딱 조사된 것을 보면 바깥은 뭐죠 복잡한 숫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을 누가 찾아 냈습니까 제야 전문가라는 사람이 날밤을 새 가지고 뭘 찾아낸 겁니까 후보별 득표수라는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공장을 급섭해가 뭡니까 찾아낸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압수합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 그들이 짜놓은 전산 프로그램과 두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변수인 조작값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뭡니까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에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뭡니까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 나경훈이 당한 동작구원은 몇 프로 이런 표를 훔쳤습니까 제야 전문가에게 딱 간단하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몇 프로 여러분들 도둑질한 겁니까 나경훈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율 18,543표 가운데 14%인 7,149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누구한테 넘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에게 넘긴 거지 않습니까 총 조작규모는 몇 표입니까 7,149표 곱하기 2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는 5만 1,062표입니다 약 14,000표를 5만 1,062표를 나누게 되면 몇 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가 여러분 이수진은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45%가 나와야 되는데 59%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까 몇 표를 올린 겁니까 14% 올린 겁니다 이 미친 숫자는 겁니다 나경훈이는 정상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0% 나와야 되는데 36% 뭡니까 표를 빼앗아가 36% 줄인 겁니다 몇 표를 빼앗아 하는데 마이너스 14%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이런 짓들을 했는데 부정선거 없다고 이런 날뛴 친구들이 하태경이 하고 이준석이 하고 한기호 같은 친구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해놓고 뭡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조갑제하고 정규제 같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산조작범들 위에 선거기획을 했던 특정 정당 소속이나 그 언젤에 있는 선거기술자들인 선거사기범들은 이렇게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 도둑놈들 다 사서 읽어봤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진실에 밝혀냈는가 원래 범죄자들은 범죄 현장도 가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보별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찾아내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돼지 개들은 그냥 덕표수 발표하고 땅땅땅 하면 끝날 줄 알았지 저 돼지 개들 가운데 특별한 돼지 개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찾아내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은 사측 연산 빼가지고 붙어가는 것을 이런 조악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조작값은 14%를 이렇게 빼앗은 겁니다 100장당 14장 정도의 나경원 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도덕질이 했습니까 이거는 합산입니다 투표소별로 다 표를 빼앗은 거 아니에요 14%씩 여러분 그러니까 동작구 어련 투표소가 모두 몇 개가 있냐면 48개가 있고 동이 7개입니다 나경원이 출마했던 여러분들 동작구 어련은 동수가 7개고 투표소 수가 48개입니다 48개 전부에서 뭡니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률은 사전투표의 성량 확률은 48대 저런 겁니다 모든 투표소 단위에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 2분의 1의 48성입니다 수십억 분의 1일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나경원은 모든 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패배한 겁니다 2분의 1의 48성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들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2분의 1의 이런 96성이 난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이거를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이 모르겠다 한동훈이 잘생겼잖아요 똑똑하고 영어도 잘한다면서요 얼마나 똑똑해서 뭡니까 서울법대를 가겠습니까 그러나 양심들은 내보다 맑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세상 사는데 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않게 살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나라 일을 맡으면 좀 힘이 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세금 갖고 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당신도 법무부 장관이 수행해야 될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저거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동작구월에 동의 7개인데 또 동사나의 투표수가 48건데 나경원을 무찌렀던 이수진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48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단 한 곳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동단위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수진은 항상 플러스 나경원은 항상 마이너스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이 엄청난 대형사건을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으니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쉽고 고급스러운 방법은 선거를 도독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외세와 결단하는 겁니다 한국 역사 전편에서 뭡니까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일족과 일파와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했던 그런 반역자들을 수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그런 인간들이 등장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저도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포퓰리즘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대중영합주의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정도는 생각했지만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생각을 미뤄볼 때 선거를 도독질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586들이 저지른 만행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주 저는 가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는 체제가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으로 무장한 선거관리위원회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겁니다 노예가 된 겁니다 이미 정치인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조용하니까 조용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의 항로 진로라는 것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위인이 탄생해 가지고 국가의 진로를 바꾸기 위한 그런 가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무슨 좁은 회랑이란가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길다란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 같다 조금만 잘못하면 뭡니까 회랑을 벗어나 가지고 이상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진흥도 참 방심을 많이 안 거죠 국가를 근실화하고 외침으로부터 내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가지고 정신적인 면이나 많은 면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이미 완전히 장악돼서 20년이 흘른 겁니다 30대 40대 50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만 잘 살면 된다는 거죠 다 여러분들 망하는데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